안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기맨이에요 안녕 나는 미니보라야 만나서 반가워 오늘 그레니라는 로블록스 맵을 해볼거에요 오늘 미친 할머니가 쫓아와요 미친 할머니를 피해서 도망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탈출하면 되는거지? 아이 그럼 절대 할머니는 잡혀선 안돼 알겠지? 아 알았어 근데 왜 우리가 할머니를 피해야 되는거야 야 우리 잘못한거 하나도 없잖아 할머니가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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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할머니가 미친 할머니랑 소문있어 아 아 그냥 머리가 아프신 할머니구나 응 응 응 나 벌써 좋은 아이템 찾았어 그래? 근데 열쇠를 찾은건가? 어 나 열쇠를 찾았는데 일단 맵을 한번 둘러보자 열쇠를 찾았는데 열쇠를 집을 수가 어때 저기 할머니 뒷모습이 보인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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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아무래도 어? 빨리 인사드려 어어 안녕하세요 할머니 도망가야돼 조용히 말해 알았어 할머니가 들을수도 있다고 여멘아 여기 열쇠가 있는데 열쇠가 안 집혀져 어디 어디 여기 여기 파란 열쇠잖아 이거 엄청 필요한거 할머니온다 할머니온다 빨리 도망가야돼 할머니와 할머니와 어 할머니온다 할머니온다 빨리 도망가야돼 도망가 도망가 여기가 달축구가봐 여기 여기 오 여기다 어 여기가 달축구네 거기도 열쇠로 열쇠랑 망치랑 이거 해가지고 말 나가자 아 그러자 그러자 시간이 많으니까 괜찮아 할머니 저 여깄어요 할머니 저기있어? 어 나 타먹으라고 나 여깄다 잘했지 어 할머니가 내 뒤에 있다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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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고 도망가버리기 자 그리고 이렇게 옷장에 들어가서 숨어버리기 안걸리겠지? 할머니는 다 알걸? 아냐 할머니는 내가 여기있는지 모를걸? 어 여민아 나 여기 또 열쇠 발견했어 어 할머니 나 모르고 가버렸다 아 나 열쇠가 안집혀 어 잡혔다 어 열쇠 찾았어? 어 무슨 열쇠 찾았는데? 그것도 황금 열쇠라고 어 황금 열쇠 그거 일로와봐 이쪽에 아까 내가 금고를 살짝 봤어 나도 살짝 봤어 여기 금고를 열어봐 한번 어 이렇게 해서 어 어 이거 나갈 수 있는 열쇠야 이거 어 완전 짱이다 어 그건 필요없어 일로와 일로와 자 조심해야돼 어 안녕 안녕 너 되게 노랗다 어 여기도 여기 덫을 설치하셨는데 일단은 이거 여기다가 어 키패드 여기 여기 카드를 긁어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긁어 어어 파란불이 됐다 자 이제 망치랑 열쇠가 필요하거든 망치랑 열쇠만 있으면 나갈 수 있는데 아 이 열쇠 아 잡았다 어 잡았다 이 열쇠 저기 열어 열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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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민아 나 완전 잘하는 것 같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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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열어 열쇠 열어 여기에다 왔다 클릭 어 클릭 오케이 망치만 있으면 되겠다 망치 자 어디있냐 망치야 조심해 어 할머니 왔다 할머니 왔다 도망가 어 할머니다 바로 뒤에 바로 뒤에 할머니 자 우리 이제 천천히 한번 둘러볼까 한번 보자 한번 저기 어 어 어 피해버리기 짱이잖아 역시 우리 똑똑이들이구만 아 역시 우리 팀이야 망치는 어딨는거지 망치 석궁있다 석궁은 화살이 필요한데 음 석궁은 화살이 없어도 못써 아 그러면 화살은 나중에 찾자 응 망치부터가 중요하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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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어딨지 망치야 여기서 음료수 뽑아 먹을래 어 근데 음료수를 안파네 어 할머니가 할머니가 어 할머니가 우리 똑똑하고 있어 아 나 누워 나 나 누웠어 아 도망가 일단 도망가 어 여민아 여민아 어 도망가 도망가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내 가면 와 내 가면 어 어 걱정마 아냐 아냐 들이킨거 같아 아 그래도 내가 죽을때까지 여기 있을템인가 봐 할머니 여기 들어가있나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여민아 한바퀴 돌아 한바퀴 돌아 한바퀴 돌아 할머니가 할머니가 생각의 방을 만들었어 아냐 아냐 안 나가면 돼 안 나가면 돼 안 나가면 돼 안 나가면 돼 아이고 나 죽었다 일단은 죽지마 죽지 말고 있어 어 알았어 여민아 자 아냐 괜찮아 보라야 난 죽었지만 넌 나갈 수 있어 지뢰 밟지마야 돼 안 돼 고통밟으면은 할머니가 와서 뚝배기 어? 뭐야? 뭐야 할머니가 나 봐줬나봐 뭐야 이거 할머니가 이거 뭐 너 수학 100점 맞았구나 어떻게 알았지 너 수학 너 시험 잘 봐가지고 할머니가 맴매 하나 줄어졌다 줄어졌네 좋아 좋아 보라야 내가 주위를 봐줄테니까 망치만 찾아 망치 알았어 망치 방안에 있는거 같아 어딘가에 방 안 어딘가에 2층은 없었거든 근데 저 할머니 진짜 왜 나 봐준거지? 글쎄 미스가 뜬게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이뻐서 그런가? 잘 찾아봐 망치를 망치 아 저 안에 있다 저 안에 있다 저 안에 있다 역시 여기 안에 있었어 빨리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들이켰을 거야 어 할머니 오셨어 바로 뒤에 할머니 도망가야 돼 보라야 진짜 할머니가 바로 뒤에 있어 이거 지뢰도 피하고 이거 아래 아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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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이잉 그거 밟으면 어떡해 그거 밟으면 어떡해 빨리 불어 온다 할머니 온다 여메아 할머니가 날 잡으러 온다 어 할머니 왔어 문 열어야 돼 문 어떻게 해 아 안 열려 나가 나가 다시 한번 나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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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침착하고 저 열쇠 카드키 한번 들어볼래? 카드키 카드키 오케 안되는군 자 나갈 방법은 다른거 찾아보자 한번 저 위에 빨간불을 어떻게 켤 수 있는지 전선을 내려 올려야 될 것 같아 어디 버튼을 아아 너무 오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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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화장실 문 열어 화장실 문 열어 화장실 문 거기 몸 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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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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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지금 그 어디 버튼이 있을거야 아마 저기 빨간불에서 파란불을 켤 수 있는 할머니 좀 오 여기 여기 요기 요기를 뺀치 어디 있어 뺀치? 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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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초록색깔 나가 여기서 나가야돼 나가야 된다고 할머니 잘못됐어요 하 나가야된다고 할머니 잘못됐어요 아이고 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 아 너무 어려워 여기 나가야된다니까 이 방에서 나갔어야 됐어 와 완전 긴박해 아무래도 저기 뺀치 저기 보이잖아 어어 여기 옆에 보여요 은색깔 이거 어 보인다 이거를 뺀치로 풀어가지고 어 올려야되나봐 전선을 아아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되나봐 아아 어 아 이제 나 할 수 있겠다 그치 그치 어 너무 어려웠어 근데 아 이거 너밖에 안 남았었네 아 아쉽다 그치 아 보라 아깝다 만약 그거 아 그거 뭐 잘했으면 나갈 수 있었는데 아까 뺀치 봤는데 그니까 아 나 더 또 세번이나 걸리고 진짜 저거를 열어서 여러분들 나갈 수 있는데 너무 아깝다 진짜 아깝다 오케이 자 탈출해보자 혹시 보라가 야맨아 망치걸 사건이 기억나지 않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야맨아 나 이제 우리 야맨이 찾으러 간다 아이고 지금 보라가 있다 야맨이 귀여운 야맨이 아 저기 아겠어 이 WhatsCOOK 를 엉덩이를 뜻짓 뜻짓 해주겠어 안 돼X2 어떻게 떼트 떼트 해줄까 야맨이 친구색이잖아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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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이구 여러분들 보다가 할머니에요 여러분들 빨리 도망가야돼요 일루와 오옹 어 succes 아 아야 48 내가 officer 나는 너를 치려고 하는데 아니 안돼! 너가 맞아 맞았어! 너는 나만 한.. 넌 나만 항상 때려왔었지 아니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게 나는 너를 때릴 생각에 1도 없었는데 너가 맞아줬어 나는 이렇게 또 죽는 것인가? 여베단.. 미안해 나는 이렇게 죽어버렸네요 여러분들 아 정말 아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또 아쉽게 또 탈출 실패했어요 여러분들 아 너무 아쉽다 그치? 네 다음에는 여러분들 탈출 성공하는 영상을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리구요 다음에는 재밌는 로블록스 콘텐츠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